하나님 우리 산업인 중직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보고마 2375천보고만을 할 수 있는 기한 경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며 레멘트와 237과 치유와 소멸성담 누릴 기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개혁 아홉 번째 개혁입니다. 산업에 대한 개혁이죠 우리 열 가지 개혁 중에 오늘 아홉 번째 산업 개혁입니다 빛의 경제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산업인들이 다 빛의 경제를 누린 거죠. 그리고 로마 보고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백배의 응답 또 천년의 응답 그리고 영원한 응답을 받았죠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허감 경제 또 어두움 경제로 살아가는 거죠 돈밖에 모르고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그런 경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경제로 2, 3, 7과 5천 종족을 살려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버는 그 가치를 2, 3, 7과 5천 종족 세계보고마 또 우리 후대를 위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바로 빛의 경제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산업인들에게 불신자를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불신자를 완전히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의 경제의 응답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산업개혁 소론에 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산업인과 중직자가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는지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힘을 얻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것은 빛의 경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힘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일 강담 메시지로 내 모든 삶의 답이 돼야 됩니다 산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역을 지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랩런트도 마찬가지고 또 중직자든 또는 송도림이든 모든 교회 사람들은 반드시 주일 강담 말씀을 답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내 산업하고 주일 강담 말씀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 답을 잡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아야 해요 내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답을 찾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업경제 빛의 경제 축복은 말씀 따라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산업성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유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국제시장에서 산업을 하는 전도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밥을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국제시장에서 전도하고 보금을 전하는 전도자였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보금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금을 받고 이 사람이 예비된 준비된 제자임을 보게 된 겁니다 이분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그분에게 전화를 했다 안 갑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 거래를 하면 안 된다 이 거래하면 반드시 위험한 일이 있으니까 이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분이 이 전도자가 그 전화를 받고 아 그런 일도 있구나 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따라가고 보금 따라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손해나는 일도 막습니다 보금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말씀이나 보금 전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손해나는 일 속에 어떤 면에서 사기꾼에게 또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빛의 경제의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 성도인들 모든 사람들은 주일 강단 말씀이 늘 답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얻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명이라도 됩니다 한 명이라도 살면요 교회를 살려요 우리 여러분들 산업인들이 여러 명이 살아나면 교회 전체를 살립니다 세계보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한 명이 교회를 살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듣는 산업개혁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한 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내 한 명으로 우리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삼씨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한 명의 제자를 통해 교회를 살린다니까요 요셉 한 명을 통해서 애국을 살렸고요 애국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살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바다라는 산업인 한 명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백 명의 선지자를 먹일 살릴만큼의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린 거예요 한 명인데 백 명의 선지자를 도울 만큼의 빛의 경제를 받은 겁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 보십시오 이 한 부부가 나왔는데 로마 보고마를 하는 그 산업의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은 한 명에 대한 부부가 아니라 대표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명의 제자로 서면서 교회를 살리는 그 힘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빛의 경제 가진 제자들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 제자들은 또 산업인들은 3, 9, 3, 15가지의 이 응답 가운데 가야 합니다 이게 2, 3, 7 나라로 3, 9, 3, 15가지의 응답을 가지고 2, 3, 7 나라를 살릴 응답의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이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삼단체처럼 벌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돈을 가지고 세계보고마에 쓰이는 거예요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세계보고마를 이루어 간 겁니다 돈을 많이 써서 세계보고마 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돈을 가지고 세계보고마을 위해서 쓰는 존도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보고마을 이룬 거예요 그게 빛의 경제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이 개혁 산업개혁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헌금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돈이 2, 3, 7 보구마에 쓰이는 거예요 그게 산업개혁이고 빛의 경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말씀과 이 망대를 세우는 거죠 세계보고마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그 빛의 경제의 축복을 보좌에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올 한 해의 주제는 보좌입니다 반드시 보좌의 축복을 내 산업현장에 주는 거예요 믿고 아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가는 거죠 오늘 이 교제의 본론이죠 첫 번째 본론은 뭡니까? 우리가 가장 원래 받은 축복이 있잖아요 원래 받은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건 보통 생명이 아니죠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염받은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28절은 뭡니까? 이게 회복돼야 28절이 회복되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림 그리고 번성하라라고 말씀 주신 거죠 이게 우리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생명 가진 사람이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약속돼 있죠 이걸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가 원래 축복이 회복돼야 합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회복하고 그러면 내가 하는 내 업에 반드시 정복, 다스림, 번성, 번영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원래 축복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을 그냥 많이 벌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생명 받은 거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연받았구나 이걸 회복하는 거죠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항상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는 결과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거죠 이걸 회복하는 것이 산업입니다 아마 여기에 어마어마한 전문성도 주실 것이고 달랑터를 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삼단체와 메이슨 전쟁이죠 메이슨이라는 의미는 석공의 의미예요 석공 조각하고 석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은 돈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건축하고 조각하고 그리고 예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필요 없다 라는 흑암 문화 내필인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메이슨 전쟁이 바로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홀리메이슨 그래서 우리가 홀리메이슨이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이슨 운동을 하자 그런데 그냥 메이슨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는 홀리메이슨 운동을 해야 되겠죠 성막운동, 바벨론운동, 전부 성전운동 우리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홀리메이슨의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프리메이슨을 운동을 하겠죠 지금도 이 프리메이슨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강한 경제력으로 하나님이 없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금 사단의 작품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세계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 운동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단 운동이에요 사단 귀신 운동이고 뇌피늄 운동입니다 우리는 홀리메이슨 가지고 성전운동, 성막운동 또 중요한 보금운동으로 막아야 되겠죠 지금 전쟁이죠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세 가지 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우리 아이들의 뜰 이거 없는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뜰이 없다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됐다는 증거로 교회의 당이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교회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요 만약에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이게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운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이슨 전쟁은 빛의 경제 전쟁이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반드시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돈 벌어서 많으냐 교회를 살리는 거다 돈 벌어서 많습니까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린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말할 겁니까 보금전하고 전도하고 성교하는 겁니다 그게 산업개혁의 주 목적이에요 만약 그게 아닌다면 불신자와 똑같죠 똑같잖아요 불신자와 왜 우리는 그냥 돈만 버는 일에 집중하고 내 욕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것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완전히 망하는 거죠 우리는 메이슨 전쟁을 해라 산업개혁은요 메이슨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경제에 응답을 두고 가야 돼요 세계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업개혁의 이 산업의 축복을 보십시오 3기업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이게 산업의 축복이죠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3기업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3기업 홀리메이슨 지교회가 있습니다 뭐 하는 단체냐 사회적, 문화적, 선교적 기업으로 우리 후대 랩먼트를 창업하고 랩먼트들이 이 창업을 통해서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기도하고 지원하고 알려주는 지교회입니다 사회, 문화, 선교적 기업 그래서 우리가 3기업 홀리메이슨 지교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과 그리고 단임 목사님,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겠죠 베베처럼 단임 목사님과 우리 후대의 보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동력하는 동력자의 축복도 누리는 거죠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전도하고 다라빵 그리고 미션홈, 지교를 통해서 전문교를 통해서 내 지역을 살리고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경제에 응답을 하려면 반드시 식주인의 역할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식주인의 역할도 감당하는 것이 바로 3기업, 빛의 경제 가진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기업 홀리메이슨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라 우리 돈이, 우리 경제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이게 산업개혁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잖아요 이 헌금개혁 또 헌금 도전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세계보고만 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창세기배토 요한계시로 나오는 모든 제자들이 다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개혁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쓸 것인지 그러니까 이 헌금은 바로 경제축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예요 헌금한다고 되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헌금은 경제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여기 울산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이번에 참 많은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분에게 빛의 경제축복을 주셨는데 그 섬기는 그 교회에 그 한 분이 많은 헌금을 하셔가지고 알루티시 할 수 있는 땅과 부지를 사셨더라고요 그게 바로 헌금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많은 경제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배경을 알거든요 그분이 너무 망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조금 안 가야 될 곳도 갔다 왔고 그런데 하나님이 헌금을 개혁했는데 이분이 그 밑바닥에서 헌금개혁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분에게 부어주었던 빛의 경제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난 것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알루티시가 세워지고 중요한 응답을 누린 것도 그 한 분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잘한 게 뭐냐 말씀 따라가면서 이 헌금을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도 보고 있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헌금을 개혁하는 전도자들에게 어떤 경제축복을 주는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분만큼 많은 돈을 벌어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수입에서 수입이라기보다는 저는 목회자니까 이제 사례비에서 그 사례비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산업개혁 헌금개혁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받는 그 사례비 가지고 헌금을 개혁하고 산업을 개혁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했는데도요 많은 경제축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런데 우리 산업인들 또 중직자분들 우리 송도님도 이 한 명이 돼야 됩니다 이 한 명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2, 3, 7과 5천 종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개혁의 아홉 번째가 바로 산업개혁해라 빛의 경제 축복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산업인들이 또 모든 송도님들이 산업개혁에 성공케 하시고 이 헌금으로 2, 3, 7, 5천 세계보호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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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